인천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오늘의 픽입니다. 먼저 인천일보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쓰레기를 처리할 대체 매립지를 찾고 있죠.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 만약 공무에 실패하게 되면 인천시가 직권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공모를 했는데 응모가 없다면 직권으로도 선정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앞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2021년 두 차례 공모를 했지만 응모하는 곳이 없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경인일보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X4 유치 실패를 반명교사 삼아 인천시는 APEC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인천시는 2025년 APEC 유치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부산시도 참패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외교부와 정치권 등에 도움을 요청해 유치활동을 펼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시의회 경교위는 2025 APEC 인천유치 촉구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경기일보입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덤프트럭 14만 대 분량의 바닷모래를 불법으로 퍼낸 업체 운영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 이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허가받은 것보다 많은 양을 채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고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천 녹색연합은 해당 업체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며 옹진군과 해경에 전수조사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일간지기사로 살펴본 인천 소식 오늘의 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